여러분 이번 주에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있단 말이죠 온라인 페스타 콘서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벤트로 방탄소년단이 아미를 보면서 콘서트를 할 수 있도록 전광판에다가 아미의 모습을 띄울 건가 봐요 저희가 콘서트를 즐기고 있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거죠 그걸 제가 신청을 했는데 그 발표가 오늘 6시에 났거든요 지금 이미 나가지고 확인을 하면 되는데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나 진짜 대면은 진짜 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진짜 어떻게 진짜 대면은 확인해볼게요 제발 됐으면 좋겠다 제발 근데 아미가 꽤 많아야지 신청한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신청을 했을 텐데 확률이요 떨어집요 어떡해 너무 이거 지금 부정탄 거 아니에요? 지금 다 떨어졌다는 것만 봐가지고 부정탄 느낌 제발 제발 신청돼요 제발 어떡해 제발 되라 제발 되라 왜? 누가 된거지? 아 진짜 부럽다 아 진짜 부럽다 아 진짜 이런 이벤트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운이 좋은가 아 진짜 부럽다 나 진짜 누구보다 누구보다 아주 격하게 응원할 자신 있는데 아 다 그러겠지 나뿐만이 아니라 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우리 안 괜찮잖아요 김빌콜라님 우리 괜찮지 않잖아요 기대 안 하려고 했는데 당첨 확인하려고 하니까 기대가 저절로 걸어지더라고요 유유 다 당첨 안 되긴 했지만 당첨되신 아멘는 축하드려요 그니까 얘 기대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누가 된 거야 부러워 아 아니야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줘야지 맞아 착한 아미가 돼야지 되신 분들 너무 축하드려요 믿을게요 아니 스웨밤 찼는데 그거는 확인해보자 지금 일요일 공연이니까 토요일에는 와야 된단 말이죠 늦어도 토요일에는 와야 되는데 왜 아직도 출고 준비 중이래요 이러다 안 오는 거 아니야? 오늘 화요일이잖아 내일은 출발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래야 안심할 수 있는데 이거 프로틴 바거든요 단백질 챙겨 먹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거 사서 먹고 있는데 제 입맛에 제 입맛에 너무 잘 맞고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벌써 이거 세 통째 재주문했거든요 맛이 바나나 맛이랑 요거트 맛 있는데 바나나 맛은 안 먹어봤어요 요거트 맛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바나나 맛 안 먹어보고 요거트만 계속 먹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먹어도 단백질이 24%가 충족이 돼요 계신 분들 잘 갔다 오세요 정말로 응원할게요 그래도 콘서트 하고 콘서트 보는 게 어디야? 긍정적으로 다시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 근데 꽤 은근 많이 딱딱하거든요 이빨 조심해야 돼요 진짜 이빨 나갈 수 있어 이거 꽤 딱딱해요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우 아파 더워 아우 뭐지 아우 되게 맛있는 맛 약간 달달하고 음식 먹을 때 맛도 맛이지만 식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식감이 되게 중요한데 식감이 좋아요 씹는 맛이 있어 다이어트 할 때는 맛있는 거 잘 못 먹으니까 특히 더 식감에 집중하게 된단 말이죠 씹는 맛이 있어 이렇게 뜯고 씹는 맛 제가 드디어 아미밤을 샀습니다 예 택배가 왔어요 근데 이게 시켰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배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돼가지고 혹시 콘서트 전에 안 올까 봐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도착을 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분명 봤을 때만 해도 아직 출구 중기 중이었는데 무슨 택배가 왔길래 아 저는 또 쿠팡인 줄 알았죠 제가 쿠팡을 진짜 많이 애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쿠팡도 뭐 왔나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칼로 그냥 박스 이렇게 슥슥 자르고 딱 열었는데 이런 게 나오길래 이게 뭐야 하고 딱 봤는데 이 로고 그리고 이 BTS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소리 질렀어요 딱 소리 질렀어요 설마 진짜 진짜 그 들숨 있죠 그 놀람의 들숨 그래서 지금 한번 열어보려고요 스웨밤이요 스웨밤 가장 최신밤 아닙니까 스웨밤 저는 스웨밤이 더 좋더라고요 산미밤은 뭐 사고 싶어도 지금 못 사는 실정이긴 한데 마침 제가 맘에 들었던 스웨밤이 딱 풀려가지고 어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엽고 아름다워 안 무겁네 크야 꽤 있어서 얼마나 무게가 될까 싶었는데 안 무겁구나 충분히 힘들만하구나 이거 지금 배터리 없으면 안 켜지나 나 배터리 없을 텐데 배터리 아 진짜 아 배터리 넣어야 되네 아 배터리 없는데 아 배터리 어딘가에서 빼워볼게요 어딘가 있을 거야 여러분 없어요 배터리가 이게 조그만한 게 3개나 들어가네 없어 없어 두 개는 찾았거든요 그 에어컨 리모컨에서 두 개는 찾았는데 세 개까지는 없어가지고 지금 못 켜보네 저 좀 이따 나가야 되거든요 곧 한 30분 후에 나갔다 들어오는 길에 사야겠어요 내가 배터리 사와서 해줄게 알았쥬? 짠 사왔습니다 이 건전지가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너무 예뻐가지고 홀린 듯이 얘를 골랐어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방금 번쩍했어 진짜 이쁘다 한 번 눈을 번쩍번쩍하고 대박인데 이거? 와우 와우 교통신호에도 될 정도로 밝은데요? 와우 뭐야? 이렇게까지 된다고? 아 은은해 이게 기본이고 한 번 누르면 반짝반짝 한 번 더 누르면 빠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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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이게 최고일 줄 알았거든요? 이거보다 더 빠른 버전이 있을 줄이야 예에에에에엣 역시 BTS 최고! 눈을 못 뜨겠어 으 은은한 거 약간 크리스마스 조명같이 저 지금 방불 안킨 거거든요? 아니 무슨 엄청 밝네 이제 응원할 때 이거 들고 하면 되겠다. 여기는 아미 로고랑 아미라고 쓰여있고 반대편에는 BTS 있습니다. 한쪽에는 아미, 한쪽에는 BTS. 이걸로 이번 주말에 있는 소우즈 콘서트 아주 신나게 즐겨볼게요. 미쳤다 진짜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집 한 켠이 빛나기 시작했어. 너무 무서워. 그렇지? 다이나 마이 ult왕 라이프 다이나 마이 라이프 다이나 마이 다이나 마이 Oh Life's a dynamite 어찬 이 밤의 표정이 도록도 아름다운걸 the 저 fel 빛도 분 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거야 I got you 지릿같은 밤德彼 서로 가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어쩜 이 밤의 표정이 도록 또 아름다운걸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름같은 맘뉴소 서로 감은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걸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쩌락쩌락 쩌락쩌락 밤새 이랬지 에브데이 네가 클럽에 써놓을 때 쩌락쩌락 쩌락쩌락 소리쳐봐 온라인 파이얼 하이얼 4포세대 5포세대 좋으니까 6포세대 주식처럼 매들 헛! 에너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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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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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클럽에 써놓을 때 니가 클럽에 써놓을 때 자체대 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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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치 всrategy 흘리 alma